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90년 한 왕조의 운명은 풍전 등화 였습니다. 부패한 환관들과 동탁의 복정은 왕조의 세퇴를 가져왔으며 한때 평화로웠던 제국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.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란이 속출하고 천자의 명은 폭군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. 온 천하가 신음합니다. 제후들이 함께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지만 이렇게 취약한 연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한국 사 PET 그러냐.